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참결하라 주사파를 참결하라 저 뒤에 ROTC는 끊이지 말고 빨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서둘러가지고 거기 뒤에 ROTC는 조금 서둘러서 빨리 같이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려 자 ROTC 여러분 조금 행군 속도를 빨리 해서 자 보풍을 좀 넓게 해서 빨리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쳐졌습니다 ROTC, 석기 보풍을 넓혀서 빨리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